아니 왜 이렇게 치워? 살살해 빨리 아휴 너 아무것도 못하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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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너 참나는 거냐? 아니 찬찬히 해봐 찬찬히 해 봐 찬찬히 해 봐 찬찬히 해 봐 아휴 아휴 음식은 미자가 하는데 왜 언니가 녹초요? 아휴 아휴 속 터져 아휴 집에가 어떻게 그렇게 손끝에 오물지를 못한지 아 이거는 그냥 잡채는 소태를 만들어 놓고 저는 그냥 속은 하나도 안입고 그냥 거죽은 채 태워서 그냥 검정 양복지이를 만들어 놓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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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파리 냉채 안 해? 안 해 이 년아 너 혼자 해 괜히 생진이야 저녁에 몇 시에 끝나니? 내가 데리러 갈게 야 나 진짜 미안한데 어? 사실은 너 하나도 기억 안 났어 뭐? 사귀었다는데 언제 사귀었는지도 몰랐고 얼굴도 처음 보는 얼굴이고 하 근데 지금 막 생각났다 하 우린 안 되겠다 야 야 미안한데 지금 내가 했던 말 없던 걸로 하자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너네 병원 인테리어도 다른 디자이너가 맡을 거야 내가 신경 써서 잘 해달라고 할게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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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놀래? 내가 뭘 놀랬다고 그래? 아휴 깜짝아 아휴 진짜 야 야 어떻게 됐어? 뭐가? 그래 안 들어 잘 됐어? 잘 되긴 뭐가 잘 돼. 알고보니까 완전 이상한 애가.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알아냈어, 논지? 어? 어, 그게. 잘나서 연락하고 의리 없고 완전 또라이랬던 애 있어. 진짜야? 야, 사진 한 번만 더 보내. 아, 뭘 봐. 벌써 다 지었지. 있겠냐, 이게? 어, 비곤해. 아, 아파. 박성진,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진영이가 이해를 하건 말건 내가 안 돼. 미쳤냐, 친구 남자 건드리게? 10년이나 됐는데, 뭐가 친구의 남자야. 내가 걔랑 사귀었냐? 암튼,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난 안 되겠으니까 끊어. 누가 안 돼? 어머. 아, 아. 왜, 왜, 왜 그래? 아, 담 걸렸네. 아니, 갑자기 무슨 담이 걸려. 어디. 안녕하세요, 나를 안 되겠다, 누군가? 갑자기, 오늘 왜 이래, 진짜? 안돼, 안 되겠어. 나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어디, 여기? 나 봐, 나가, 나가. 나봐, 나가, 나가. 어잇, 동생. 야, 이거 통해도 너무 통하는 거 아냐? 우영재를 했던 건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여기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여기 들어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앉아. 형님, 어쩐 일이에요? 아, 할머니들 뵌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하죠. 아,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저기 뭐야, 식사들 안 했지? 국부터 튀어라. 이거 먹으면 되지, 뭐. 이걸 어떡해. 저기, 여기 고기 재놓은 거 있지? 아이고, 이것도 진승전인데요, 뭐. 그냥 이거 먹죠, 뭐. 아이고, 이거를 어떡해. 드세요. 같이 드세요. 아니, 아니, 아니.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응? 맛있어? 지피디도? 예, 맛있는데요. 같이 드시죠. 아니, 아니. 먹었어, 우리 먹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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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많이 먹어, 어? 아니, 어쩜 저렇게 맛들을 몰라? 저게 맛있대. 죽으지 말하는 거 같지는 않는데. 아휴, 기리끼리 맛난다더니만. 참. 맛있죠, 그죠? 응, 맛있어. 요리 잘하는데. 그래? 내 생전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밥상은 처음이다. 와. 한 그릇 더 드릴까요? 아, 네. 와, 독중. 혹시, 이놈은 이게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 잘 먹는다. 여기 해파리 냉치도 드셔보세요. 그래, 가자. 저희 어머님이 수업 드셨어요. 그래요? 네. 어우, 정말? 야, 병사 뭘 먹었다며 이래? 식진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비해구가 너무 많이 살아야 돼서 그래. 아이, 자식. 야, 이거. 안 돼, 병원 가자, 어? 여기서 이럴 게 아니야. 그럼 병원 가자. 어? 나 봐.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나? 아이씨. 엌?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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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 여기 매그레이션 하던... 엉? 엉? 자, 에어, 젤 CARA? 어? 괜찮은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